원창 폴게이트 바로 친하면 이렇게 인천항이 있습니다 인천항이 줄을 잘 썼어야 하는데 가운데로 갔으면 좋았을건데 여기가 오른쪽 인천항 쪽으로 빠지는 3차로는 인천항으로 빠지거든요 북한 터널 지금 지닌해 놓고 달립니다 지닌해 놓을 것 같고 이쪽이 원창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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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사람이 있어요. 1차로 쪽으로 이동했다가 2차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. 여기 빌런들이 있어. 터널 속에서 이렇게 차선 변경이 가능한 구간도 있습니다. 여기가 항상 막히거든요. 여기 인천항 나가는 길인데 항상 막혀요. 그래서 저 앞에 2차로에 3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가끔 보면. 제가 빌런이라고 하죠. 2차인가? 2차는 아니겠지? 약 1km 없이 속 80km 구강 단속이 종료됩니다. 인천항 북강 터널 통과했어요. 인천항입니다. 인천항 북강 터널 통과에서 만나요.